안녕하세요. 신혜TV입니다. 오늘은 놀라우리만큼 넓은 마음을 갖고 있던 새신랑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새신랑의 넓은 마음 옛날 옛적 한 여자가 신혼 첫날 밤에 신방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게다가 신랑의 아이가 아니었지요. 신부는 소리 한 번 크게 질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쫓겨나는가 보다. 신부는 우는 아이 젖 한 번 물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신랑이 아이를 안아 신부에게 넘겨주며 젖을 물리라고 했지요. 젖을 물리자마자 아이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밤이 더디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신랑은 밤새 새근새근 자는 아이를 쳐다보더니 날이 밝자마자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줘. 밥도 많이 담아주고 말이야. 하인들은 밥 준비를 하면서 특이한 신랑에 대해 수곤거렸습니다. 결혼 첫날 아침 미역국이라니 희한하지. 밥상을 차려 방문 앞에 두고 가면 신랑이 주위를 살피면서 가져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다음 날이면 시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신부의 한숨소리가 커져갔지요. 신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신랑이 아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아이를 버리려나 보다. 신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첫날 밤에 아이를 낳은 죄인이라 무슨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랑이 나가자 그제야 불쌍한 아이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이를 어디에 보냈는지 묻지도 못하고 꼬박 밤을 샜습니다.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에 올라타고 시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꼬불꼬불 산길에 들어가려는 순간 신랑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갓난아이 소리가 나는데. 예?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요? 신랑은 아이 소리를 확실하게 들었다며 산쪽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어느 인간 말종이 아이를 버렸구만.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신랑은 아이를 안아 신부에게 주었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아이인 것을 알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신랑의 배려가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길에서 주운 아이를 아는 신랑 신부가 시댁에 도착했어요. 느닷없이 아이를 데리고 오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식으로 삼아 잘 키워보겠습니다. 부모로서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덕분에 신부는 아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서도 세 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어느덧 부부가 함께한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신랑도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집안은 과거에 급제해 돌아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떠들썩했지요. 첫날 밤에 낳은 큰 아들이 부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 우리 어머니 허물을 벗겨주려고 합니다. 신랑은 영문 모르고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은 자신이 천상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부모를 못 만나면 환생하기 어려워서 어머니 배를 빌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신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시험에 들었지만 넓은 마음으로 아내를 보듬어 복을 받아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며느리를 죽음으로 모른 시아버지, 신라떼 상북면 길천에 제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해 전 아내와 아들을 한꺼번에 잃고 며느리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얼굴만큼이나 마음이 참해 시아버지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 며느리를 보던 제가가 엉큼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를 안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인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인 내가 이럴 수는 없지. 참아야 해. 시간이 갈수록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머리도 며느리를 원하게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아가, 나는 네가 좋구나. 시아버지의 고백에 며느리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아버지이니 정성을 다해 모시고 있었는데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생긴 것이지요. 혹시 자신의 정성이 모자란 것은 아닐까 싶어서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을 다할수록 시아버지 제가의 마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지 드실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밥상을 들고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을 내려놓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손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밥상은 순식간에 내동댕이 쳐지고 며느리는 공포에 질렸지요. 놓으세요. 이 손도 오세요. 아버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골짜기에서부터 기면서 소 울음소리 내면서 집으로 오세요. 그럼 청을 들어드릴게요. 시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바람같이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네. 시아버지의 소 울음소리를 듣는 며느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이라도 멈춰주기를 바랬습니다. 네. 며느리는 두 번째 울음소리에 하염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빌고 또 빌었지요. 제발 아버님이 마지막 울음소리까지는 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늘은 며느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 울음소리까지 낼 거야 말았지요. 은메... 시아버지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며느리는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편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소원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가,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 이제 됐지.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결한 채 죽어 있었지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말입니다. 그제야 시아버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는 며느리를 살릴 수는 없었지요. 그 후 뒤늦은 후회를 하며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시어머니를 고친 며느리 옛날에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의 할머니와 시의 할아버지 밥상과 시의 어머니와 시의 아버지 밥상, 자기의 밥상, 총 3개의 밥상이 차려졌지요. 며느리가 생선 몸통이 올려진 밥상을 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상이지요? 시어머니가 놀라며 생선 대가리와 꽁지가 올라있는 상을 가리켰습니다. 아니다. 할아버지 상은 생선 대가리와 꽁지가 있는 거야. 예? 시키는 대로 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상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시할아버지는 대가리와 꽁지를 묵묵히 드셨지요. 그 옆에 앉은 시어머니는 생선 몸통을 맛있게 먹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중요한 결심을 했지요. 며칠 후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가 외출을 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밥상을 두 개 차렸어요. 시의 어머니의 밥상에는 생선 대가리와 꽁지만을 올리고 자신의 밥상에 생선 몸통을 올린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드세요 어머니. 밥상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며느리는 묵묵히 시어머니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네가 착각을 한 걸 거야. 그렇지?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께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를 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자신의 시부모를 잘 봉양하기 시작했대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자 집안에 평화가 찾아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사라진 절 웅촌면 대봉리 오남산에는 네모난 모양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산의 절반 정도의 큰 절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울창한 숲이 절을 둘러싼 풍경이 일품이어서 절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하면서 절을 확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절 주위에 곱게 뻗은 나무들이 질비하여 공사 경비 걱정도 없었습니다. 절 주위에 나무가 많으니 공사를 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야. 이 소식을 들은 신도들은 걱정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절 옆에 나무를 배면 절이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지 스님은 기겁하며 반대하는 신도들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 옛날 말입니다. 보살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신도들은 미어 터지는데 밥 한 번 편히 먹을 곳이 없습니다. 주지 스님은 주위의 만류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도들도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 후 공사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날이었어요. 주지 스님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면 떠날 것이니 시간을 주게. 꿈에서 깨어난 주지 스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참 이상한 꿈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공사를 중단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음 날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큰 톱을 든 인부들이 절 주위에 나무를 베기 위해 숲으로 갔어요. 한참 톱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 둥지 구멍을 발견하고 다가간 인부가 소리를 질렀어요. 큰 쥐네가 톱날에 잘려 나갔습니다. 인부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다른 인부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다 자르지도 않은 나무가 쓰러지면서 하얀 연기를 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연기에 기절해버렸어요. 주지 스님이 급하게 달려왔을 때에는 인부는 이미 숨이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겁먹은 표정으로 서있던 인부들도 한둘씩 주랭랑을 칠 기세였지요. 공사를 진행하게 인부들은 짧은 목내를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주지 스님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지난 밤 꿈이 생각나 후회스러웠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주지 스님은 삼삼오오 모여앉아 쑥떡거리는 신도들을 뒤로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주지 스님의 꿈에 한 할머니가 소리치며 나타났지요. 우리 영감 죽인 원수 너도 내 손에 죽어 그 소리에 놀란 주지 스님은 외마디 비명도 외쳐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사람들로 북적이던 절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웅치사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해 초겨울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든 놀지왕의 귀전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귀에 거슬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놀지왕이 신하들을 불렀지요. 어디서 울음소리가 나느냐. 신하들이 궁궐 구석구석을 수색해봤지만 궁궐 어디에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사흘이 지나도 계속 들렸어요. 궁궐 사람들은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손에 이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왕이 나서 보기로 했지요. 안되겠다. 내가 직접 찾아봐야겠다. 왕이 궁궐을 벗어나 길을 떠나자 아이가 한결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왕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으면 웃고 조금이라도 잘못 가려고 하면 곡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 울음소리를 찾아 나가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따라 치솔령 중간쯤에 오자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내려서 주위를 살피니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무덤이 눈에 띄었어요. 아, 이 무덤이구나. 왕이 그 무덤을 보는 순간 울음소리가 더 고슬프고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무덤을 파보거라. 신하들이 무덤을 파자 솜으로 쌓인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펼쳐보니 금불상이 나왔어요. 불상이 흡사 살아 숨쉬는 아이와 같았습니다. 왕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너의 한을 풀어주마. 불상의 눈에서 고슬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왕은 불상을 보자기에 싸서 마을로 내려와 아이의 부모를 찾아 나섰어요. 부모를 찾아라. 수소문에서 찾아보니 아이의 부모는 사이좋기로 소문난 가난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집으로 왕이 발걸음을 옮겼지요. 부부는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들 웅이가 태어났지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일상들이 이어졌습니다. 웅이 재롱에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부부는 열심히 일했지만 살림살이는 쪼들리기만 했지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일했고 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러 나간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가 웅이를 보살폈어요. 할머니는 눈이 어두워 못 보면서도 손으로 더듬어 웅이의 입을 찾아 음식을 먹였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나까지 먹을 게 있나. 할머니는 음식을 아껴 웅이에게만 먹였습니다. 웅이는 살이 쪄 포동포동한데 할머니는 하루와 다르게 말라가고 있었어요.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들 웅이를 보는 부부의 걱정이 크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웅이 먹이지 마시고 어머니가 드세요. 내 새끼가 먹는 게 내가 먹는 거지. 부부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언제나 웅이가 먼저였어요. 어느 날 밤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으니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어머님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못 보니 웅이를 보내버리는 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 부부는 잠든 웅이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부부는 말 한마디 없이 깊은 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여기 묻읍시다. 부부는 땅을 파고 웅이를 묻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산을 내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웅이를 찾았습니다. 웅이 깼느냐. 예, 잘 놀고 있어요. 한 번 안아보고 싶구나. 감기에 걸렸어요. 아들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며 변명을 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새벽부터 웅이를 찾아 다니고 있었지요. 이방 저방 다니며 손으로 웅이를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웅이를 데려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요. 그러던 차에 왕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집 아이냐.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잠시 후 부부에게 사정을 듣게 된 왕은 마음이 아팠어요. 왕은 금불상이 된 웅이를 할머니 무릎에 올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웅이를 쐬다듬으며 기뻐했지요. 아이고 내 새끼. 웅이를 아는 할머니는 웅이 밥 걱정부터 했습니다. 우리 밥 먹자 웅이 밥 가져오너라.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웅이를 아는 채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웅이 할머니를 일으켜봤지만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왕은 웅이가 묻혔던 자리에 웅치살을 지어 오랫동안 웅이의 넋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제사 음식과 어머니 옛날 옛적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눈물이 날 지경인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고기를 먹을 수 있을지 이리 뒹굴 저리 뒹굴며 생각하다가 번뜩 꾀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나 죽으면 제사상에 소고기 올릴 거지? 예? 무슨 말씀이신지? 대답이나 해. 올릴 겁니다. 그럼 그때 말고 나 살았을 때 사줘. 죽으면 뭘 알기나 하니? 아들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웃에서 돈을 빌려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소고기가 물릴 정도로 해드렸지요. 구워드리고, 국 끓여드리고, 묻혀드리고 그때마다 늙은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 후 늙은이는 세상을 떠나 저승으로 갔습니다. 이승에서 제사를 지내면 저승에서 함께 나눠먹는 저승의 풍습이 있었어요. 다른 귀신들은 모두 나눠먹는데 늙은이는 나눠먹으려고 해도 나눠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눌 것이 없는데 얻어먹기도 어렵지. 다른 친구의 제산날에도 구석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까지 들었지요. 무슨 소리야? 아들이 삼형제야. 그런데도 왜 죄사성도 못 챙겨 먹어? 내 생전에 한 마리 있어서 그런 거야. 이 말을 들은 귀신이 말했습니다. 내가 수가 있으니 걱정 말고 와서 먹어. 그 말을 들은 늙은이는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참 먹고 나서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귀신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나들 이마에 붙여놓고 와. 늙은이는 아들 집으로 와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날로 아들은 알아 누웠어요. 의원을 찾아다녀도 방법이 없자 점까지 치게 되었습니다. 점쟁이가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사를 왜 안 지내? 아들은 억울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을 뿐입니다. 점쟁이가 단호히 말했어요. 어머니 제사만 잘 지내면 한 번에 나을 거야. 그날 바로 어머니 제사를 정성껏 지냈지요.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시던 소고기도 맛있게 요리해 올렸습니다. 그 시간 저승에서는 늙은이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차린 음식이니까 맛있게 먹어. 늙은이를 포함한 저승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자 이승의 아들은 단번에 병석을 털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어머니의 연불 옛날에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남겨둔 채 떠난 남편 생각에 눈물로 밤을 세우기가 일수였지요. 허수아비를 만들어 남편 옷을 입히고 갓에 씌워 방에 세워두었습니다.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허수아비를 남편 삼아 이야기를 하면 남편을 만난 듯 편안해졌지요. 잘 때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늘 곁에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함께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아주버님이 제수씨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나는 소리를 주의깊게 듣게 되었습니다. 누워요. 잡시다. 아주버님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조카들을 생각해 며칠을 더 두고 볼 생각이었어요. 제수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 정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참다 못한 아주버님은 제수씨를 쫓아내기로 결심했지요. 내 집에서 나가요. 아주버님은 제수씨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결백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난 여자는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입고 있던 여덟폭 치마로 승복을 만들고 머리를 깎고서는 동량에 나섰지요. 동량 좀 주세요. 연보를 하세요. 그러면 동량을 드리죠. 옷만 해 입으면 동량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여자에게 동량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무엇이든 소리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두고 온 두 아들 걱정이 컸습니다. 우리 우리 순봉이 크면 전라 감사되고 우리 차분이 크면 평양 감사되라. 나무 아미 타불 남의 집 앞에서 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먹을 거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돌아다니다 보니까 팔뚝 강산 가지 하는 곳이 없을 정도였지요.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이도 들고 기억력도 점점 옅어졌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보리 였지요. 우리 순봉이 크면 전라 감사되고 우리 차분이 크면 평양 감사되라. 나무 아미 타불 1년 365일 수십 년 동안 같은 연보를 외웠습니다. 어느 마을 큰 집 앞에 오게 되었어요. 그 집 앞에서도 평상시처럼 연보를 하니 안주인이 나왔습니다. 우리 순봉이 크면 전라 감사되고 우리 차분이 크면 평양 감사되라. 나무 아미 타불 연불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유심히 듣던 안주인이 연불을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순봉이 크면 전라 감사되고 우리 차분이 크면 평양 감사되라. 나무 아미 타불 어머니 여자는 놀랐습니다. 대골 같은 집의 안주인이 자신의 며느리라는 것이었어요. 내 며느리라고요? 자신의 엉터리 연불처럼 두 아들이 평양 감사와 전라 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여자는 감사가 된 두 아들 내외의 지극정성 봉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명당은 따로 없다. 옛날 옛적에 오랫동안 병을 앓은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이 살았어요.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병문안을 왔다가 아들을 불러 충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약을 써야 하지 않겠소? 아들이 말했습니다. 예 써야죠. 혹시 좋은 약방 아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알려줄 테니 찾아가 보거라. 작은 아버지에게 약방 약도를 받아 찾아간 아들은 한참 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작은 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지요. 왜 빈손으로 왔어? 의원이 제 아버지 병도 못 고쳤는데 남의 아버지 병 고칠 자신이 없다면서 약을 안 지워주더라구요. 며칠 뒤 알아 누웠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상주인 조카에게 맷자리를 알아보라며 점집으로 보냈어요. 잠시 후 아들은 아무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알려주신 점집에 가보니까 조그만 오두막집에 집신을 삼고 있던데요. 조카의 말에 놀란 작은 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맷자리를 잘 보는 점쟁이라면 그리 못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 머리도 못 감는 점쟁이를 어떻게 믿겠어요? 작은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장례는 언제 지를 거야? 때가 되면 지낼 게요. 작은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조카가 작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작은 아버지 오늘 아버지 장례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다 했어? 준비할 게 있나요? 놀란 작은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만 믿으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시체를 지게에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작은 아버지는 말문이 막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등은 아무데나 자리 잡으세요. 아들은 산 꼭대기에 도착하자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게에 올린 아버지의 시체를 내려 산 아래로 굴려버렸지요. 한참을 고르던 시체가 멈추자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좋으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별탈없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그림 족자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전우치라는 선비 도사가 살았답니다. 하루는 산 아래에서 사람 우는 소리가 들려 전우치는 멀리 굽어보았지요. 어허 그 무슨 어려운 사연 읽고 내려가 살펴보리라. 전우치가 바람처럼 날아가 보니 어느 오두막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께 돌아가시고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굶주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한 자경입니다. 전우치는 소매에서 그림 족자를 꺼내 한 자경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 족자를 방에 걸어두고 고지기를 부르시오. 첫날에는 백량을 달라 해서 아버님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하루 한 양식이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저를 이리 도와주십니까? 나는 전우치올씨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반드시 하루에 한량이요. 더한 욕심은 큰 화를 부를 것이니 그리 명심하시오. 한 자경이 족자를 걸어두고 보니 곡간 하나 고지기 하나 달랑 그려져 있더래요. 고지기야 하고 불렀더니 예 하며 고지기가 나와 꾸벅 절을 하는 겁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백량만 타고 예 고지기가 집어다 준 돈 백량으로 아버지를 편안하게 장례 치러드렸지요. 하루 한 양씩 얻어다가 어머니께 효도하며 참 행복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자경이 장터에 나갔다가 밥집에 들러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쑥떡쑥떡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엿들어 보니 만석군 맹대감이 어찌어찌하다 팍상 망해가지고는 넓은 땅을 급히 팔아치우려고 헐값에 내놓았대요. 보소 그게 도대체 얼마요? 9만평 논마지기가 단돈 백냥 이라오. 백냥? 한 자경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냥 백냥만 있으면 땅 부자가 된다고? 부자가 되면 예쁜 색시도 얻어서 장가도 가고 비단 옷 입고 고깃국도 맨날 먹고 기와집도 짓고 할 생각에 꿈을 꾸게 되었지요. 하루에 고작 한냥 타서 쓰는 일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이 고지기 대답이 어찌 그리 늦어 돈 안 줘 한 자경은 고지기가 얄밉게도 보였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삐딱하게 노려보았지요. 속마음은 화글화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마침내 한자경은 조심조심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저 백냥 좀 당겨서 쓰자. 하지만 고지기는 그리 할 수는 없어와요. 딱 이러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당겨서 쓰자. 안 돼요요. 눈물도 꼴짝 꼴짝 찡그려 울삼도 지어보이고 배시시 웃으며 달래도 보고 무섭게 겁을 줘도 봤지요. 하지만 고지기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놈 고지기야 이 고건이 니놈 것이냐 한자경은 고지기의 손목을 꽉 낚아채고는 소리쳤습니다. 내놈이 백량을 안 주면 뒷산 나무 아래 묶어놓고 호랑이 밥에 들게 할 것이야. 고지기는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이 그러하시면 손수 가지고 가시와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자경은 그림 속으로 들어갔지요. 고지기가 고까문을 열어주자 망태기를 둘러맨 한자경은 날색에도 뛰어 들어갔습니다. 물론 고지기에게 매서운 눈 한 번 째리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진작 그럴 일이지. 그곳은 정말 신기한 곳이었어요. 쌀 귀주에는 새하얀 쌀이 넘치고 있었고 항아리 금괴 속에는 동과 금은 보아가 그득했지요. 게다가 이방 저방엔 처음 보는 귀한 물건들이 꽉꽉 차있었답니다. 이리 기우 저리 빼꼼 돌아보다가 한자경은 서둘러 망태기에 돈 백량을 퍼담았습니다. 그러고는 문 밖에 있는 고지기를 불렀어요. 고지기야 문 열어다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 갔어 오줌으로 변소 갔나 고지기야 쾅쾅 쾅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드립다 걷어차고 한나절을 아글타글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온몸에 힘이 쭉 빠져있는데 문을 예고 없이 왈칵 열어버렸어요. 그렇잖아도 까진 무릎 하기 아프고 분했지요. 너는 웬 놈이냐? 한자경은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아니 전하의 도둑놈 어디 감히 나라님의 제물에 손을 대느냐? 뭐 날 도둑이라고? 남의 집 쳐들어와 행패하는 내놈이야말로 강도가 아니고 무어냐? 고래고래 옥신각신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겨드랑이 발랑 들려 끌려간 곳이 어디냐 하면 임금님 앞이었지요. 임금님이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을 고 벼슬이 하나 비었나? 내 인품 훌륭한 것을 어찌 하셨을 고 눈치 코치 느려 빠진 한자경은 좋은 꿈만 계속 꾸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일이었어요. 도둑이란 신고를 듣고 임금님은 부랴부랴 궁궐 곳간을 살피러 갔습니다. 백성들은 찢어져라 가난했지만 임금님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귀하말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돈 항아리는 똥 항아리가 되어 있었고 값진 보물들은 괴상하게 변해 있거나 곰팡이가 보송보송 피고 있었지요. 임금님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한자경은 울며 불며 그림 족자 이야기를 해 바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 내놈에게 족자를 준 놈이 그 요망한 전우치란 말이었다. 내 이놈 전우치를 잡아 혼을 내리라. 여봐라 이놈의 볼깃작을 백대 마구 때려 주어라. 전우치가 당부한 말을 지키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쌍한 어머니가 번뜩 생각이 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커다란 돌개바람이 일어났어요. 바람은 궁궐들 안을 온통 휘저어 놓았고 곤장맞던 한자경은 바람에 날려 눈 깜짝할 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죽게 생긴 한자경은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전우치는 호랑이에게 한자경을 땅에 내려놓게 한 후 꾸짖어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일렀소. 처지가 딱해 돌봐주었더니 그 일도 헛되이 되어버렸구려. 목숨만은 건졌으니 이제부터는 힘 닿는 대로 부디 좋은 일을 하며 잘 살아보시오. 그리고 전우치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한자경은 자기에게 욕을 해댔지요.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비척비척 몸 휘둘러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더니 앞들의 콩잎은 니가 크네 내가 크네 제멋대로 자라있고 방안의 족자는 댕그마니 매양 걸려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곡관문은 꼭꼭 잠겨있는데 하늘로 솟았을까요? 땅으로 꺼졌을까요? 열쇠가진 고지기는 온대간대 모르게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오늘의 동화 어머니의 복수를 한 아들 웅촌의 한 부잣집에서 아들을 키우며 종살이를 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밥을 해 주인 어른께 올렸지요. 첫술을 뜨던 주인이 숟가락을 내던져버렸습니다. 내 인연 밥에 벽껍질을 넣다니 주인은 여종에게 달려와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렸습니다. 수십 차례 밟고 때리기를 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몽둥이 찜질을 시작했지요. 여종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매질을 당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종의 아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차마 나설 수 없었지요. 주인이 무서워 숨죽여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맞아 죽자 주인집을 나와 정차없이 길을 떠났어요. 아들은 이 집 저 집 떠돌아 다니면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 들어가 살게 되었지요. 그 절에는 풍수에 능한 세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스님께 풍수를 배우면 밥은 먹고 살겠지. 세님에게 간청해 풍수를 배우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해 아들은 짐을 꾸려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절에서 내려오자마자 꼭 갈 때가 있었어요. 아들은 주인집을 찾아가 지관임을 자처하며 주인과 대면했습니다. 주인은 어른이 된 종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주인의 집 사정을 한눈에 꿰뚫어보는 종의 아들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극진히 대접했지요. 주인은 종의 아들의 언변에 단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기왕 저희 집에 오셨으니 선산을 좀 봐주십시오. 주인은 선산이 있는 웅천 검단으로 종의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곳에 묘를 쓰고 부터는 안되는 일이 없는데 한번 봐주시오. 선산은 멸함고개 및 뱀의 어깨에 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뱀보다는 용이 낫지 않겠습니까? 용 머리인 용두혈로 이장하시지요. 더 좋은 맷자리가 탐인한 주인은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두꺼비 바위로 성모를 해 묘를 단장했지요. 주인은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었습니다. 이제 더 부자로 살릴만 남았겠지.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살림이 옹색해지더니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어요. 주인은 이 모든 것이 지관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놈의 지관을 찾아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백방을 수소문해도 행적은 묘연하기만 했지요. 지관을 아는 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여우에 홀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신 들리는 소리가 그때 때려죽인 종의 아들이 그놈이더라. 그제야 주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해 전 때려죽인 종의 아들이 찾아왔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그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명의 허준 한 노인이 길을 가다가 돌보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약으로 쓰는 풀을 한줌 뜯어왔어요. 소년이 풀로 상처를 쓱쓱 문지르자 피는 금세 멈췄지요. 이 소년이 자기보다 환자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긴 의원 허준 입니다. 허준은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방에서는 늘 허준의 책 읽는 소리가 들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허준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자만 아니라면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나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까워. 하지만 허준은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서자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의원이 될 테야. 허준은 더 큰 소리로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허준에게 말했어요.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느냐. 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의원이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하잖아요. 그래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만큼 훌륭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허준은 동네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깊고 청소를 하면서 틈틈이 의원이 약을 만들고 침을 놓는 것을 눈 여겨 보았지요.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얻고 급하게 달려왔어요. 아이고 의원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어떡하지? 허준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부한 것을 떠올리며 아이에게 약을 지어먹였지요. 저녁이 되자 아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월이 흘러 허준은 동네에서 유명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허 의원에게 가보게 무슨 병이든 감쪽같이 낫게 한다네. 마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아프면 허준을 찾아갔어요. 그 중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유희춘 대감도 있었지요. 내 얼굴에 종기가 생겼으니 이를 어찌 한단 말인가. 허준은 유희춘 대감의 얼굴에 종기를 잘 살피 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종기를 깨끗이 치료해 주었지요. 고맙네. 종기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다는데 자네가 내 목숨을 구해 주었구먼. 유희춘 대감은 허준을 궁궐 안에 있는 내 의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아 이곳이 내 의원이구나 최고의 의원들과 더불어 많은 것을 배우자 허준은 다른 의원들보다 일찍 나와 양 만드는 재료를 살폈습니다. 가장 늦은 시간까지 남아 책을 읽었고요. 허준의 성실한 모습은 어휘인 양 예수의 마음에 꼭 들었지요. 하루는 양 예수가 허준을 불렀습니다. 자네에게 내 모든 의술을 알려주고 싶네. 어디 한번 배워볼 텐가. 허준은 뜰듯이 기뻤습니다. 가르쳐만 주신다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스리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늘이요. 왕자님이 두창에 걸리셨다 하오. 내 의원이 왕자의 병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두창을 치료하다가 병이 온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나서서 왕자의 병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창은 천연두입니다. 두창에 걸리면 열이 나면서 온몸에 돌기가 도단하는데 치료가 되더라도 곧잘 자국이 남았습니다.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겨 위험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혹시나 왕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왕자의 병을 고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허준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제가 왕자님의 두창을 고쳐보겠습니다. 모두들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왕자님의 병을 못 고치면 자네는 큰 벌을 받게 돼. 하지만 허준은 말리는 의원들을 뒤로 하고 성큼 성큼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원은 병을 두려워 하면 안 돼. 왕자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소. 허준은 정성껏 약을 지어 왕자에게 먹였습니다. 덕분에 열은 조금 내렸지만 왕자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지요. 조금만 더 힘을 내쉽시오 왕자님. 허준은 밤낮으로 왕자의 곁을 지키며 왕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왕자가 말끔히 나았어요.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허준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서자였던 허준에게 당상관이라는 아주 높은 벼슬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서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도의 벼슬에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전쟁이 나고 말았어요. 허준은 임금을 따라 피난을 갔지요. 나라에는 다치거나 굶어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임금은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 했지요. 전쟁이 끝난 듯 하자 임금이 허준을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병이 났을 때 꼭 알아야 할 치료 방법을 담은 책이 필요하오. 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들로 치료할 수 있는 책을 만들겠습니다. 허준은 다시 궁궐로 돌아와 의원들과 함께 자료를 모으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쟁이 나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책은 무슨 책? 자네도 어서 피하게 함께 일하던 내 의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게다가 허준을 아끼던 임금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준을 미워하던 신하들은 이때다 하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을 돌아가시게 했다. 큰 벌을 받아야 해. 마침내 허준은 멀리 귀양을 떠나게 되었지요. 빨리 백성들에게 치료 방법을 전해야 되는데. 허준은 병에 간에 자기가 아는 것을 모두 책에 담았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을 써야지 가난한 백성들도 구할 수 있는 약을 적어놓자. 허준은 슈위로 꽁꽁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책이 동의보감 이랍니다. 백성들은 너도 나도 동의보감을 구해보았어요. 너무 어려웠던 그동안의 책들과 달리 누구나 읽으면 쉽게 치료법을 알 수 있었지요. 동의보간만 있으면 나도 의원이 되겠는걸. 동의보감은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신들은 동의보감을 구해가서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치료 방법을 알렸습니다. 1년 뒤 허준은 다시 궁궐의 어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벼슬만 자랑하는 어이가 아닌 병을 잘 고치는 의원으로서 열심히 살았지요. 허준은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그가 남긴 동의보감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돌 무더기에 있는 금 옛날 옛적 어느 집에 시세본지 사흘된 신부가 시댁 식구를 불러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잘 살기 위해 3년만 3년만 노력해보기로 해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이라고 하는 세상에 고작 사흘 만에 시댁 식구들을 휘어잡으려는 며느리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쫓겨나도 시원찬을 파네 집안 식구들은 며느리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나는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시니 하루에 돌을 석짐씩 주워 날라주세요. 그럼 나는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닌 집안일을 하세요. 난 남편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지시했습니다. 아침 먹기 전에 걸음 두속 후리를 가지고 오세요. 나무는 하루에 석짐씩 해주세요. 그날부터 가족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작할 땅이 많아졌다는 점이었어요. 걸음이 많아 땅에 넉넉히 뿌리니 다른 논들보다 곡식이 잘됐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지주들은 나나 없이 이 집에 소작을 주려고 했지요. 남편이 매일 해오는 나무는 집에서 불을 떼고도 남았습니다. 남는 나무를 팔아서 곡식을 사먹으니 삶이 풍족해졌습니다. 문제는 시아버지께 나르라고 했던 돌이었어요. 3년을 모으니 돌무더기가 집채만 해졌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3년이 되었어요. 형편이 나아지긴 했지만 부자로 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었습니다. 큰 희망을 품고 뜻을 모았던 가족들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었지요. 우리가 복이 없어 그런 거예요. 대장 노릇을 하던 며느리도 기가 죽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이웃에 사는 삼백석 지주인 김동지가 시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 집에서 밝은 기운이 비치는데 무슨 보물이라도 있는가? 우린 그런 건 없어요. 김동지에게는 시아버지가 시체미를 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귀한 보물을 숨겨놓았다고 생각한 김동지가 다급하게 말했지요. 이 집의 돌모더기와 곡식 석성을 바꾸시게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선뜻 대답했지요. 그렇게 하세요. 다음날 석섬의 곡식이 집으로 왔습니다. 웬일인지 곡식 전보를 내려놓지 않고 한섬을 다시 가져간다고 했어요. 한섬은 씨앗을 해야하니 가져가야겠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돌모더기 가장 위쪽에 있는 돌을 빼놓겠어요. 김동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집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한편 김동지는 가져간 돌모더기에는 빛이 나지 않자 애가 탔지요. 어느 날 한 도사가 김동지의 집을 찾아 돌모더기를 보았습니다. 분명 금이 있는데 하지만 김동지의 집 돌모더기에는 그 어떤 빛도 나지 않았습니다. 반짝거리는 곳을 찾아갔더니 김동지의 뒷집 돌모더기까지 가게 되었어요. 여기 있다. 돌모더기 중에 금이 있었습니다. 도사가 이 사실을 날리자 집안 사람 모두가 기뻐했어요. 이후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달 사냥꾼 옛날 옛날 사람들은 달을 보며 궁금한 게 아주 많았습니다. 달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달을 놓고 자기 생각이 옳다며 싸웠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용감하기로 소문난 아기 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달을 만나보고 올게요. 아기 아기 사는 카노를 타고 실처럼 가느다란 달을 향해 노를 저어갔습니다. 아기 사는 얼마쯤 가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디 가는 게냐 할머니가 못자 아기 사가 말했지요. 달을 만나러 가요. 아 서라 달은 아주 먼 곳에 있단다.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갈래요. 아기 사는 다시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갔어요. 또 얼마쯤 가자 마을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아기 사에게 물었지요. 어디 가는 것이오? 아기 사가 대답 했습니다. 달을 만나러 가요. 그만두시오. 계속 가면 말벌이 나올 거요.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갈래요. 아기 사는 다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벌 나라가 나오지 뭐예요? 말벌들이 웽 웽 덤벼들었습니다. 아기 사는 카누를 뒤집고 밑에 들어가 숨었지요. 말벌들이 몰려와 카누를 콱콱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아기 사는 별탈 없이 다시 카누를 뒤집어 앞으로 나아갔답니다. 조금 더 가자 꿀벌 나라가 나왔어요. 꿀벌들이 부웅 하고 모여들었지요. 아기 사는 또 카누를 뒤집어 밑에 숨었습니다. 꿀벌들이 카누를 콕콕 찔러댔지만 아기 사는 무사했지요. 아기 사는 다시 카누를 뒤집고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가자 흰뱀 나라가 나왔어요. 흰뱀들이 여기저기서 쉑쉑 덤벼들었지요. 아기 아기 사는 흰뱀들을 휙휙 쳐내고 계속 나아갔답니다. 이번에는 검은 뱀 나라가 나타났어요. 아기 사는 여기저기에서 달려드는 검은 뱀들을 훅훅 쳐내고 나아갔지요. 검은 뱀 나라를 지나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처럼 가늘던 달이 점점 뚱뚱해졌다가 다시 가늘어졌지요. 아기 사는 커다란 에리마 나무 밑에 다다랐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다가와 물었지요. 어디서 온 개냐 아기 사가 대답했어요. 달을 만나러 먼 곳에서 왔어요. 그래 잘 왔구나.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보렴. 그럼 달을 만날 수 있을게다. 하지만 아기 사는 너무 지쳐서 눕자마자 쿨쿨 잠들어버렸습니다. 새벽 하늘에 가늘다란 달이 떴을 때도 아기 사는 곤히 자고 있었지요. 다음 날 나이 든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기 사가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은 뜨지 않았답니다. 사흘이 지난 날 어린 아이가 찾아와 말했어요. 저녁이 되면 달을 만날 수 있어요. 아기 사가 대답했어요. 좋아. 이번에는 꼭 만날 거야. 그런데 아기 사는 또 깜빡 잠들어버렸지 뭐예요. 하늘에 달이 떴는데도 말입니다. 열흘이 지나자 뚱뚱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달을 만났니? 아니요. 아직 못 만났어요. 뚱뚱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럼 낮에 자고 밤에는 깨어있으렴. 달은 반드시 여기로 올 거야. 에리마 나무에 올라가 하늘로 날아갈 테니까. 아기 사는 낮에 자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아까 그 사람이 오더니 에리마 나무를 타고 올라가지 뭐예요. 그리고 나무 꼭대기에 서서 하늘로 날아올라 크고 밝은 보름달이 되었습니다. 아기 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달과 이야기한 거야. 나이 든 사람도 어린 아이도 뚱뚱한 사람도 모두 달이었어. 아기 사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날 밤은 마음 놓고 푹 잘 수 있었지요. 다음날 뚱뚱한 사람이 다시 찾아와 물었습니다. 달을 만났니? 아기 아기 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지요. 그럼요. 만났지요. 아저씨가 바로 달이잖아요. 여기는 달이 사는 곳이고요. 이제야 궁금증이 풀렸어요. 고맙습니다. 달 사람은 아기 사의 카누에 먹을 것을 잔뜩 실어주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달 사람은 다시 달이 되어 아기 사와 카누를 안고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아침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아기 살을 맞아 주었어요. 아기 사는 그동안 겪은 일이며 달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온통 벌침 자국과 뱀 이빨 자국 투성인 카누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은 아기사 덕분에 달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풀렸답니다. 가느다란 달이 둥그레지고 다시 가늘어진다는 걸 알았지요. 달이 어린아이에서 뚱뚱한 사람으로 그리고 나이 된 사람으로 변했듯이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포인세티아 이야기 루시다는 멕시코의 높은 산간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와 파코와 루페라는 두 동생과 함께요. 아빠는 당나귀 페피토를 데리고 들판에서 일을 했습니다. 루시다는 저녁마다 페피토에게 먹이와 깨끗한 물을 주고 마구 깐에 새 집을 넣어주었지요. 루시다는 엄마가 작은 집 카시타를 청소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끼니 때가 되면 엄마와 함께 옥수수 가루 반죽을 손으로 두드려 또띠아를 만들었지요. 루시다는 파코와 루페도 돌보았습니다. 저녁이면 동생들과 함께 대문 옆에 있는 과달루페 성모님의 성소에 가서 양초를 새것으로 갈아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일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일요일이면 루시다의 가족은 광장에 있는 성가브리엘 성당에서 알바레즈 신부님과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열리는 여러 축제 일회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아 성가브리엘 성당까지 가는 행렬에 참여했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알바레즈 신부님이 루시다의 카시타에 찾아왔습니다. 마르티네즈 부인 안녕하세요. 부탁이 있어 왔답니다. 크리스마스 행렬 때 쓸 담요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기 예수를 덮을 담요 말이에요. 몇 년 동안이나 같은 담요를 사용했더니 다 낡았답니다. 부인 손님께서 옷감을 잘 짜시니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루시다의 엄마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신부님. 큰 영광이에요. 루시다가 절 도와줄 거예요. 토요일에 루시다와 엄마는 시장에 가서 담요를 짤 시를 샀습니다. 최고로 좋은 털 탈실을 골랐지요. 집에 와서 엄마는 탈실을 무지개빛으로 물들였어요. 루시다가 옆에서 도왔지요. 아빠는 루시다와 엄마가 배틀에 탈실을 한 가닥씩 끼우는 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색이 참 곱군. 교회가 환해지겠는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온 마을 사람들이 바빠졌습니다. 엄마들은 아기 예수의 구유에 놓을 선물을 만들었어요. 아빠들은 성당에 가서 아기 예수의 구유를 꾸미느라 힘을 모았고요. 루시다와 마을 아이들은 성당에 가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렬대 부를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행렬대는 모두 촛불을 들고 노래하면서 성 가브리엘 성당까지 걸어가거든요. 성당에 도착하면 알바레즈 신부님이 구유의 아기 예수를 눕힙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기 예수 곁에 선물을 놓지요. 루시다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물은 우리 선물은 아기 예수님을 덮을 담요야. 난 엄마가 담요 짜는 걸 돕고 있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며칠 납지하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루시다와 아이들이 성당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고메즈 부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루시다 어서 집으로 가봐라. 엄마가 아프셔서 아빠가 시내 병원에 가셨단다. 아빠는 밤에야 돌아오실 거야. 그때까지 네가 동생들을 돌봐야 해. 루시다는 겁이 났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가보니 파코와 루페가 울고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무서웠던 거예요. 루시다는 동생들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아빠를 기다렸지요. 저녁때가 되자 아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왔어요.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빠는 루시다를 끌어안고 말했지요. 루시다 엄마가 아프단다. 티아 카르멘 이모가 엄마가 나을 때까지 간호해 주기로 했어. 하지만 아빠도 엄마 곁에 있어야 해. 크리스마스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내가 없는 동안 고메제 부인이 너와 파코와 루페를 돌봐주실 거야. 내일 오시기로 했단다. 다음 날 오후에 루시다는 두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루시다의 엄마가 아프대요. 행렬 때 쓸 당뇨를 완성할 수 없을 거야. 어쩌면 좋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모두 실망할 거예요. 알바르지 신부님이 이번에도 낡은 담요를 쓰셔야 하잖아요. 루시다는 집에 와서 페피토에게 먹이를 주고 파코와 루페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옷을 갈아입은 후 배틀에 걸린 짜담한 담요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몰라. 루시다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앉아서 천을 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금방 실이 서로 엉키고 말았지요. 실은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켜버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루시다 혼자서는 담요를 완성할 수 없었어요. 루시다는 짜담한 담요를 고메즈 부인에게 가져갔습니다. 고메즈 부인이 말했어요. 어머 루시다 다 엉키고 말았구나. 고칠 시간이 없단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보잡니. 루시다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담요를 망쳐버렸으니까요. 루시다의 가족은 아기 예수에게 줄 선물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라 루시다 우리 모두 함께 행렬에 참석할 거야. 루시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크리스마스를 망쳤다고 생각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메즈 부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파코와 루페야 어서 가자 곧 행렬이 시작될 거야. 루시다는 어디 있니? 루시다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숨어버렸거든요. 어둠 속에서 루시다는 사람들이 행렬에 모여드는 것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노래하면서 성 가브리엘 성당으로 걸어가고 있었지요. 구요에 놀 선물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루시다는 어둠 속에서 행렬을 따라 걸으며 성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알바레즈 신부님이 아기 예수를 안고 맨 끝에서 가고 있었지요. 얘야 네가 루시다니? 어둠 속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루시다는 할머니가 누굴까 궁금해하며 대답했지요. 너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왔단다. 네 엄마가 다 낳아서 아빠가 곧 집에 데려올 거라는구나. 그러니 걱정 말고 성당에 가서 사람들과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려 무나. 바코와 루페가 널 기다리고 있단다. 루시다가 말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기 예수님에게 드릴 선물이 없는 걸요. 엄마와 제가 아름다운 담요를 짜고 있었는데 그걸 끝마칠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해보려다 그만 망치고 말았어요. 오 루시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아름다운 거란다. 네가 뭘 가져가든지 아기 예수님은 좋아할 거야. 마음으로 주는 선물이니까. 루시다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키 큰 풀 한 무더기가 뒤엉켜 자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루시다는 그쪽으로 달려가 풀을 하나를 꺾었답니다. 이것도 괜찮을까요? 루시다는 할머니에게 물어보며 돌아섰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루시다는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당 안은 촛불로 환히 빛나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노래하고 있었고요. 루시다는 푸른 풀 한 다발을 들고서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한 여자가 속삭였어요. 루시다가 들고 있는 게 뭐지요? 다른 여자도 중얼거렸지요. 왜 저런 잡초를 성당에 가지고 오는 걸까요? 루시다는 구유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 다음 푸른 풀을 구유 옆에 놓고 고개 숙여 기도했지요. 성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이후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봐요. 봐요. 저 풀 좀 봐요. 루시다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풀끝마다 빨간 별이 달려 있었어요. 꼭 불 타는 것 같았죠. 구유는 백개의 촛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났답니다. 모두가 미사를 끝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 마을에 있는 키 큰 풀던 불들이 빨간 별들로 빛나고 있었어요. 루시다의 소박한 선물이 아름답게 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멕시코에서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푸른 덤불들 끝에서 빨간 별이 빛난답니다. 사람들은 이 식물을 라 플로를 대 노체 부에 나라고 부른답니다. 성스러운 밤의 꽃이라는 뜻이래요. 이 꽃이 바로 포인세티아랍니다. 오늘의 동화 개모의 뒤내진 후회 옛날에 나이 많은 호라비가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라비는 재혼할 생각을 했고 딸이 하나 딸린 과부가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개모는 차츰 의부딸을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모의 눈에는 의부딸이 하는 일이 무엇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고 예쁘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의부딸은 보기 드물게 품성이 훌륭하고 순금같이 귀한 소녀였어요. 의부딸은 해가 뜨기 전부터 어둑어둑한 한밤중까지 수많은 집안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만약 착한 사람 손에 맡겨졌더라면 매일 칭찬만 받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못된 개모 밑에서 매일 울면서 세월을 보내야 했지요. 악독한 개모는 의부딸을 날마다 못살게 굴더니 이제는 집에서 쫓아낼 궁리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개모는 남편을 들볶으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저 애를 내쫓아요. 어디든 좋으니 꼴도 안 보이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으로 쫓으란 말이에요. 당신 친척들의 따뜻한 짐 말고 서리가 꽁꽁 얼어붙은 들판으로 데리고 가세요. 남편은 이런저런 말로 아내를 설득해 보았지만 개모는 더욱 사납게 소리쳤습니다. 하늘수 없이 두꺼운 외투를 걸쳐 입은 노인은 장작을 썰매에 싣고 그 위에 딸을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사나운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썰매에 담요도 덮지 못한 채 딸을 데리고 숲으로 갔지요. 깊은 숲속에 도착한 노인은 전나무 밑에 딸을 내려놓은 다음 성호를 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별에 입맞춤을 하고 딸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아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홀로 남겨진 딸은 전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뒤에서 갑자기 소름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위의 왕인 서리가 나무마다 옮겨다니며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소녀가 앉아있는 전나무에 다다른 서리왕이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요. 안녕 소녀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나는 빨간 코의 서리왕이란다. 소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리왕님 하느님이 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보냈군요. 서리왕은 소녀를 얼려주길 생각이었으나 소녀의 상냥한 말을 듣고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서리왕은 소녀에게 털 외투를 던져주었어요. 털 외투를 입은 소녀는 아까보다 몸이 따뜻해져 이제 참을 만해졌습니다. 잠시 후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다니던 서리왕이 다시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소녀야 나는 빨간 코의 서리왕이란다. 아 어서오세요 서리왕님 하느님이 제 영혼을 데려가시려고 당신을 보냈군요. 서리왕은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내 영혼이 필요하지 않단다. 대신 내게 줄 선물을 가져왔지. 서리왕이 준 상자 속에는 침대뽀와 근사한 옷을 비롯하여 결혼하는 데 필요한 온갖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녀는 털 외투를 걸치고 상자 위에 앉아 몹시 기뻐했지요. 서리왕은 다시 이나무 저나무로 옮겨 다니다가 아름다운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이번에도 상냥한 말로 환영해 주었어요. 그러자 서리왕은 금과 은으로 수놓인 옷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옷을 입자 소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소녀는 상자 위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편 의붓딸이 얼어 죽기를 기다리던 개모는 장례식에 쓸 빵을 굽다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영감 어서 숲으로 가서 당신 딸을 찾아와요. 시신이라도 묻어주어야 할 테니. 노인은 썰매를 끌고 숲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식탁 밑에 앉아있던 개가 갑자기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딸은 화려한 옷을 입고 돌아오지만 아줌마의 딸은 신랑감이 하나도 없네. 개모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 쓸모없는 놈. 자 이 빵을 줄 테니 이렇게 지져봐라. 아줌마의 딸에게는 신랑감이 몰려들지만 할아버지의 딸은 뼈가 되어 돌아오느라고. 빵을 받아 먹은 개가 다시 지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딸은 화려한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아줌마의 딸은 신랑감이 하나도 없네. 개모는 빵을 주며 달래보고 때리며 협박도 해보았지만 개는 여전히 같은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더니 노인의 선물이 가득 든 상자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따라 금빛 은빛으로 번쩍이는 비단옷을 입은 의붓달이 귀부인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지금쯤 의붓달이 꽁꽁 얼어 시체가 되었으리라 생각한 개모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개모는 남편에게 말했지요. 영감 어서 썰매에 말을 매고 내 딸을 저 애를 버린 곳에 데려다 주고 와요. 노인이 썰매에 말을 매자 개모는 자기 딸에게 두꺼운 털 외투를 입혀서 썰매에 앉혔습니다. 그라고는 어서 숲으로 가라고 노인을 재축했지요. 이윽고 깊은 숲속에 다다른 노인은 전나무 옆에 딸을 내려놓고 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서리왕이 개모의 딸 앞에 나타나 험상구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 소녀야 나는 빨간 코에 서리왕이란다. 그러자 개모의 딸이 새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리가 날 내버려 둬 니가 아니어도 추워 죽겠단 말이야. 화가 난 서리왕은 소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귀여운 소녀야 이젠 따뜻하지. 악마에게나 가버려 온몸이 얼어붙은 게 안 보여? 서리왕은 소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한편 아침이 되자 개모는 노인을 다시 재촉했습니다. 영감 어서 썰매 말을 메고 내 딸을 데려와요. 썰매가 뒤집히면 보물 상자를 잃어버릴 테니 조심하고요. 그러자 식탁 밑에 앉아있던 개가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딸은 멋진 신랑감이 데려가지만 아줌마의 딸은 뼈만 남아 집으로 돌아오네. 화가 난 개모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쏠모없는 놈 조용히 하지 못해? 바로 그때 노인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모는 딸을 맞으러 달려나갔지요. 그런데 노인의 썰매 실려온 건 꽁꽁 얼어붙은 딸의 시신 이었습니다. 개모는 큰 소리로 울며 후회했지만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딸을 살린 어머니 옛날 아주 먼 옛날 여러 신이 이집트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무척이나 아름다운 가족이 있었어요. 듬직한 아버지와 지혜로운 어머니 씩씩한 아들 둘과 귀여운 막내딸이 멋진 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집에는 빛나는 눈동자라고 불리는 검은색의 용감한 개도 한 마리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들은 사냥하러 밖에 나갔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가족들을 위해 맛있게 빵을 굽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쁜 공주님 엄마가 만든 빵 맛이 어떤지 이야기 해주렴. 와 오늘 빵은 더 달콤한 것 같아요. 정말 엄마의 음식 솜씨는 이집트 최고예요. 어머니와 막내딸이 빵을 맛보며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똑똑 그러자 갑자기 빛나는 눈동자가 사납게 짓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어머니가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지요. 그랬더니 초라한 옷차림에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지나가는 길인데 빵 냄새가 하도 좋아서 문을 두드렸어요. 내가 먼 길을 가느라 배도 고프고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 잠시만 쉬었다 가게 해주세요. 그러셨군요. 할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막빵을 구웠어요. 천천히 드시고 편안히 쉬었다 가세요. 어머니는 할머니께 갓 구운 빵과 시원한 물을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할머니께서 빵을 드시며 쉬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눈동자가 할머니께 달려들듯 털을 곤두세우며 무섭게 지저댔습니다. 아휴 개가 아주 사납군요.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네요. 그런데 저기 있는 고운 아이가 따님이세요. 할머니는 빛나는 눈동자를 째려봤지요. 그리고 낮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막내딸의 이마에 뽀뽀하고는 길을 나섰습니다. 배가 고프던 차에 아주 잘 먹고 갑니다. 그런데 떠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니 뒤통수에도 눈이 두개가 달린 겁니다.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옛날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야 죽음을 몰고 오는 신이 있단다. 그 신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하지만 한가지 다른 점은 삶의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한꺼번에 봐야 해서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있단다. 그러니 만약 뒤통수에 눈이 달린 사람을 만나거든 빨리 피해야 해. 그 신과 입맞춤을 하면 바로 저승으로 가게 되니까 말이야. 놀란 어머니가 막내딸에게 뛰어갔을 때는 이미 싸늘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안된다 얘야. 어찌 여미보다 먼저 죽을 수 있단 말이냐. 어머니는 죽음을 몰고 오는 신이었던 할머니를 집으로 들인 자신을 원망하면서 가슴이 찢기는 슬픔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빛나는 눈동자가 어머니의 팔을 자꾸만 잡아 끌었어요. 빛나는 눈동자야. 왜 그러니 너를 따라오라는 말이니?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내딸을 안고 빛나는 눈동자를 따라갔습니다.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쫓아가다 보니 이집트의 왕인 파라우 무덤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빛나는 눈동자는 그 무덤 중에 제일 커다란 관이 있는 곳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개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아노비스다. 아노비스는 죽은 자들의 신이었어요. 자칼의 머리에 인간의 몸을 지녔으며 사람을 저승에 데리고 갈 수도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게 할 수도 있게 하는 신이었지요. 아노비스님 그동안 몰라뵈어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신이시여 제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저희 딸 아이를 살려주세요. 어리석은 저의 잘못으로 어린 제 딸이 죽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귀여운 제 딸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사옵니다. 알고 있다. 내 딸을 살리고 싶다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해라. 지금 내가 앉아있는 관뚜껑을 열면 바피루스가 있을 것이다. 그 줄기를 길게 꼬아 목걸이로 만들어 아이의 목에 걸어주어라. 아누비스는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한걸음에 달려가 파라오의 관 뚜껑을 열었지요. 함부로 관을 여는 것이 몹시 두렵기도 했지만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머니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무서움을 참고 관을 열어보니 정말로 파피루스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차가운 땅바닥에 그대로 앉아 억센 파피루스의 줄기를 열심히 꼬기 시작했지요. 아누비스님의 말씀대로 어서 목걸이를 만들자. 어머니의 손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 아픔도 잊은 채 오직 딸만을 생각하며 목걸이를 만들었지요. 파피루스로 만든 목걸이가 완성되자 어머니는 죽은 막내딸의 목에 걸었습니다. 얘야 아가야 얼른 일어나라 엄마랑 집에 가자 어머니가 간절하게 딸의 온몸을 쓰다듬으며 말하자 막내딸의 몸이 따뜻해졌어요. 이내 피가 돌기 시작하더니 건강하게 깨어났지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서 깬 듯 눈을 비비며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화난 모습으로 엄마에게 돌아와주어 고맙구나. 그런데 왜 엄마 손에서 이렇게 피가 나요? 괜찮다 얘야 다 괜찮다 어서 집에 가자꾸나 아버지와 오빠들이 기다리겠다. 어머니는 어여쁜 막내딸의 손을 꼭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누비스 신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누비스 저희를 이렇게 보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죽은 자들의 신 아누비스 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이반 왕자와 마리아 여왕 옛날 어느 왕국에 이반 이라는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반 왕자에게는 마리아와 올가와 안나라는 세 명의 노이동생이 있었지요.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노이들에게 청혼을 하거든 시집을 보내도록 해라. 너무 오랫동안 내 곁에 잡아두어서는 안 된다. 이반 왕자는 새 노이와 함께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오노이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푸른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지요.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무시무시한 폭풍이 일었습니다. 이반 왕자가 노이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누이들아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이반 왕자가 새 공주가 궁전으로 들어서자마자 요란한 천둥 소리가 울리고 지붕이 반으로 갈라지더니 눈부시게 빛나는 매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매는 바닥에서 제주를 넘더니 용감한 기사로 변하여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이반 왕자 지난번에는 손님으로 왔지만 오늘은 청혼을 하러 왔소. 당신의 누이 마리아 공주와 결혼하고 싶소. 누이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한다면 반대하지 않겠소. 누이에게 물어봅시다. 마리아 공주는 생락했고 매는 공주와 결혼하여 자신의 왕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이반 왕자는 남은 두 명의 누이와 함께 푸른 정원에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돌풍과 번개와 함께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이반 왕자가 누이들에게 말했어요. 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세 사람이 궁전으로 들어서자마자 벼락이 떨어지고 지붕이 반으로 갈라지더니 독수리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독수리는 제주를 넘더니 용감한 기사로 변하여 말했어요. 안녕하시오 이반 왕자 지난번에는 손님으로 왔지만 오늘은 청혼을 하러 왔소. 나는 당신의 누이 올가 공주와 결혼하고 싶소. 누이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소. 올가 공주는 청혼을 받아들여 독수리와 결혼했습니다. 독수리는 올가 공주를 자신의 왕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났어요. 이반 왕자는 셋째 여동생 안나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푸른 정원으로 산책하러 가자. 두 사람은 한동안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돌풍과 번개와 함께 시커먼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이반 왕자가 누이에게 말했어요.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집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이 의자에 앉기도 전에 벼락이 궁전을 내리쳐 천장이 둘로 갈라지더니 갈까마귀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갈까마귀는 제주를 넘더니 용감한 기사로 변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이반 왕자 지난번에는 손님으로 왔지만 오늘은 청혼을 하러 왔소. 내게 안나 공주를 주시오. 노이의 뜻에 따르겠소. 노이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한다면 결혼을 시키겠소. 안나 공주는 청혼을 받아들여 갈까마귀와 결혼했고 갈까마귀는 공주를 자신의 왕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반 왕자 혼자 였어요. 1년 동안 홀로 지내고 나자 왕자는 누이들의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누이들을 찾아봐야겠다. 이반 왕자는 짐을 꾸려 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많은 군인들이 들판에 쓰러져 죽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반 왕자는 그곳을 향해 소리쳤어요. 여기 누군가 살아있다면 대답해보시오. 이 많은 사람을 죽인 자가 도대체 누구요? 그러자 아직 살아있던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왕 마리아 모레보나가 이 사람들을 다 죽였다오. 이반 왕자는 계속 길을 가서 흰 천막이 늘어선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여왕 마리아 모레보나가 왕자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자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길을 떠난 것은 스스로 원해서 인가요? 아니면 누가 시켰기 때문인가요? 용감한 기사는 결코 누구의 명령 때문에 길을 떠나지 않는다오. 네, 그렇군요. 바쁘시지 않으면 제 천막에서 좀 쉬어가세요. 이반 왕자는 이틀 밤을 천막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모레보나가 마음에 들어 결혼을 했지요. 아름다운 여왕 마리아 모레보나는 이반 왕자를 자신의 왕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여왕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왕은 나라 안에 모든 일을 이반에게 맡긴 다음 말했어요. 어디든 돌아다니며 들여다보아도 좋아요. 하지만 절대로 이 창고만은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나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이반 왕자는 마리아 모레보나가 떠나자마자 창고로 달려가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불사신 코시체이가 열두 개의 사슬에 묶여있었어요. 코시체이는 이반 왕자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물 한 모금만 주시오.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소. 목이 말라 온몸이 타버릴 지경이오. 이반 왕자는 코시체이에게 물 한 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코시체이는 그 물을 단숨에 마시고 더 달라고 애원했고 했어요. 한 통으로는 내 갈증을 다 풀어줄 수 없다오. 한 통만 더 주시오. 이반은 코시체이에게 다시 물 한 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코시체이는 그 물을 다 마신 뒤 한 통을 더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통에 물을 다 마시고 나자 예전의 힘을 되찾아 단번에 쇠사슬 열두 개를 끊어버렸습니다. 고맙소 이반 왕자 이제 당신은 자신의 귀를 볼 수 없듯 마리아 모래분화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오. 코시체이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으로 변하여 창밖으로 날아가 아름다운 여왕 마리아 모래분화를 낚아채 데리고 갔습니다. 이반 왕자는 애통해 하면서 마리아 모래분화를 찾아 떠났어요. 이반 왕자는 하루 이틀 사흘을 걷다가 동이틀 무려 멋진 궁전을 보았습니다. 궁전 근처에는 참나무 한 그루가 서있고 참나무 위에는 빛나는 매가 앉아있었어요. 매는 참나무에서 내려와 땅에서 제주를 넘더니 용감한 기사로 변해 외쳤습니다. 아 나의 사랑스러운 처남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괴소리를 듣고 이반의 노인 마리아 공주가 뛰어나와 기쁘게 맞았습니다. 노인은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자신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말해주었어요. 이반 왕자는 노인 부부와 함께 사흘을 지낸 뒤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머무를 수 없다네 내 아내인 아름다운 여왕 마리아 모레부나를 찾아 떠나야 해. 누이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마리아 모레부나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전 그렇다면 당신의 은수절을 여기에 두고 가십시오. 그걸 보고 당신을 생각할 수 있게요. 이반 왕자는 자신의 은수절을 남겨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째 되던 날 동이 틀 무려 이반 왕자는 더욱 멋진 궁전을 보았어요. 궁전 근처에는 참나무 한 그루가 서있고 참나무 위에는 독수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참나무에서 내려와 땅에서 제주를 넘더니 용감한 기사로 변해 소리쳤습니다. 올가 올가 공주 어서 나와봐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천함이 오셨소. 그 소리를 듣고 이반의 누인 올가 공주가 뛰어나와 이반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쁘게 맞았습니다. 누이는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소식도 말해주었어요. 이반 왕자는 누이 부부와 함께 사흘을 지낸 후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머물 수 없다네. 내 아내인 아름다운 여왕 마리아 모레부나를 찾아 떠나야 해. 그 말을 듣고 누이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마리아 모레부나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전 그렇다면 당신의 음포크를 여기에 두고 가십시오. 그걸 보고 당신을 생각할 수 있게요. 이반 왕자는 자신의 음포크를 남겨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다시 하루 이틀 사흘째 되던 날 동이틀 무렵 이반 왕자는 앞서 본 두 궁전보다 훨씬 멋진 궁전을 보았어요. 궁전 근처에는 참나무 한 그루 가 서있고 참나무 위에는 갈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갈까마귀는 참나무에서 내려와 땅에서 제주를 넘더니 용감한 기사로 변했지요. 그러고는 이반을 향해 깊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이게 누군가 이반 왕자 아닌가 안나 공주 어서 나와 보구려 천함이 오셨다오. 그 소리를 듣고 이반의 노인 안나 공주가 뛰어나와 기쁘게 맞았습니다. 노인은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지요. 이반 왕자는 노인 부부와 함께 사흘을 지낸 뒤 말했습니다. 잘 있게 이젠 내 아는 아름다운 여왕 마리아 모레분화를 찾아 떠나야 하네. 그 말을 들은 노인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마리아 모레분화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 그렇다면 당신의 은 담배값을 여기에 두고 가십시오. 그걸 보고 당신을 생각할 수 있게요. 이반 왕자는 은 담배값을 남겨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 다시 하루 이틀 사흘을 간 이반 왕자는 마침내 마리아 모레분화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본 마리아 모레분화는 입안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반 왕자님 어째서 제 말을 듣지 않고 창고를 들여다보고 불사신 코시체이를 풀어주셨나요? 나를 용서하구려 마리아 모레분화 지나간 일일랑 더 생각하지 말고 코시체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빨리 도망칩시다. 코시체이는 우릴 쫓아오지 못할 거요. 두 사람은 준비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코시체이가 사냥을 나갔다가 저녁이 되어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말이 비틀거렸어요. 이놈의 마라 도대체 왜 비틀거리는 게냐 무슨 좋지 않은 낌새라도 맡은 게야 말이 대답 했습니다. 이반 왕자가 이곳에 와서 마리아 모래부나를 데려갔어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밀을 뿌려서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하고 그걸 타작하여 밀가루로 빻아서 다섯 개의 화덕에 빵을 굽고 그 빵을 다 먹고 나서 쫓아가도 충분합니다. 코이철이는 전속력으로 말을 몰아 이반 왕자를 따라잡고 는 말했습니다. 네가 너한테 마실물을 주었으니 한 번은 용서하마 두 번도 용서해주마 하지만 세 번째는 조심해라 그때는 가차없이 토막을 내버릴 테니 코시체인은 마리아 모래부나를 빼앗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반 왕자는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어요. 하염없이 울던 이반 왕자는 다시 마리아 모래부나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때에도 코시체인은 집에 없었어요. 어서 도망칩시다. 마리아 모래부나 이반 왕자님 코시체인은 또 쫓아올 거예요. 잡을 테면 잡아보라지요. 그래도 한두 시간은 함께 있을 수 있잖소. 두 사람은 준비를 하고 다시 도망쳤습니다. 불사신 코시체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말이 비틀거렸습니다. 도대체 또 왜 비틀거리는 게야? 무슨 안 좋은 낌새라도 맡은 거냐? 이반 왕자가 마리아 모래부나를 데려갔어요.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보리를 뿌려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 수확하고 그걸 타작하여 맥주를 만들어 다 마시고 나서 한숨 푹 자고 쫓아가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죠. 코이철인은 전속력으로 말을 몰아 이반 왕자를 따라잡고는 말했습니다. 이반 왕자 이젠 두 번 다시 마리아 모래부나를 못 보게 될 것이오. 코시체인은 다시 마리아 모래부나를 빼앗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반 왕자는 홀로나마 눈물을 흘렸지요. 하염없이 울던 이반 왕자는 다시 마리아 모래부나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이번에도 코시체인은 집에 없었어요. 어서 도망칩시다. 마리아 모래부나 이반 왕자님 코시체인은 이번에는 당신을 토막내 죽일 거예요. 죽일테면 죽여보라지 나는 두렵지 않소 당신 없이는 이미 살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다시 도망쳤습니다. 코시체이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말이 또 비틀거렸습니다. 도대체 또 왜 비틀대는 게야 무슨 안 좋은 느낌새라도 맡았느냐 말이 대답했습니다. 이반 왕자가 또 마리아 모래부나를 데려갔어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그야 물론이죠. 코시체인은 전속력으로 말을 몰아 이반 왕자를 따라잡았습니다. 코시체인은 이번에는 정말 이반 왕자를 토막내 죽이고 그 시체를 타르통에 넣은 다음 철사로 칭칭 감아서 푸른 바닷속으로 던졌어요. 그런 다음 마리아 모래부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이반 왕자가 매부들의 궁전에 남겨놓고 온 은으로 된 물건들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것을 본 누이와 매부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지요. 처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독수리는 푸른 바다로 날아가 타르통을 낚아서 해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사이 매는 생명의 물을 뜨러 날아갔고 갈까마귀는 죽음의 물을 기르러 날아갔습니다. 다시 한자리에 모인 셋은 타르통을 부수고 이반 왕자의 토막난 시체를 꺼낸 뒤 깨끗이 씻어 원래대로 맞추었습니다. 갈까마귀가 죽음의 물을 그 위에 뿌리자 토막들은 점점 늘어나 한대에 붙었습니다. 그런 다음 매가 생명의 물을 뿌리자 이반 왕자가 몸을 흔들며 깨어나 말했어요. 아, 참 오래도록 잤구나. 우리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잠들었을 겁니다. 자, 우리 집으로 가시죠. 이반 왕자가 말했어요. 아니요, 매부들. 난 다시 마리아 모레보나를 찾으러 가야 하오. 이반 왕자는 또다시 마리아 모레보나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돌사신 코이철이가 그렇게 훌륭한 말을 어디서 얻었는지 물어봐 주시오. 마리아 모레보나는 적당한 틈을 보아 코시 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코시 체에게 대답했지요. 구만리의 구만리 너머에 있는 불의 강을 건너면 바바야가가 사는 땅이 나오지. 바바야가는 하늘을 나는 앞말을 많이 가지고 있어. 난 앞말들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사흘동안 돌보는 일을 해주었고 그 대가로 망아지 한 마리를 얻었지. 하지만 어떻게 불의 강을 건널 수 있었죠? 내게는 오른쪽으로 세 번 흔들면 불이 닿지 못할 만큼 높은 다리가 솟아나게 하는 손수건이 있지. 마리아 모레보나는 코시 체에이의 말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이반 왕자에게 전해주었고 손수건도 훔쳐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반 왕자는 불의 강을 건너 바바야가를 찾아 떠났어요. 이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새끼들을 데리고 있는 바다새 한 마리와 마주쳤습니다. 이반이 말했어요. 내 새끼 한 마리를 잡아먹어야겠다. 이반 왕자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언젠가 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새 애원의 마음이 움직인 이반 왕자는 새끼들을 그냥 둔 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숲속에서 벌집을 발견했어요. 벌꿀이나 좀 먹고 가야겠다. 그러자 여왕벌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제 꿀에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언젠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이반 왕자는 이번에도 벌집에 손을 대지 않고 계속 길을 갔습니다. 길을 가던 이반 왕자는 새끼 사자를 데리고 있는 암사자를 만났어요. 새끼 사자라도 먹어야겠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야. 그러자 암사자가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제 새끼에게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도와주겠어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알겠다. 굶주린 이반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간 끝에 마침내 바바야가의 오두막에 다다랐어요. 집 주위에는 열두 개의 말뚝이 세워져 있었는데 열한 개의 말뚝에는 사람의 해골이 꽂혀있고 하나만 빌어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서오게 이반왕자 스스로 원해서 온 건가 아니면 뭔가 필요해서 온 건가 할머니의 준말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좋아 1년도 필요 없고 딱 사흘만 일해보게 만약 내 말들을 잘 돌봐준다면 용감한 준말을 한 마리 내주지.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는 말게 그땐 자네 두개골이 열두 번째 말뚝 위에 박힐 것이네. 이반왕자가 알겠다고 하자 바바야가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일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이반이 말을 몰고 들판에 나가자 말들은 꼬리를 지켜들고 초원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말들이 모두 사라지자 이반왕자는 울며 탄식하다 돌 위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려 바다 건너에 사는 새가 날아와 이반왕자를 깨웠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이반왕자님 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잠에서 깨어난 이반왕자가 집으로 돌아가보니 바바야가가 말들을 큰소리로 꼬집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어째서 집으로 돌아온겠냐 그러자 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세상에 쇠란쇠는 다 날아와서 눈알을 쪼아먹으려 달려두는데 어떡해요. 그럼 내일은 초원으로 가지 말고 숲속으로 흩어지도록 해라. 그날 밤 이반왕자는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바야가가 와서 말했어요. 이반왕자 잊지 말게 내 말을 한마디라도 잃어버리면 잔의 두개골은 저 발뚝 위에 박힐 것이네. 이반이 말을 몰고 들판에 나가자 이번에도 말들은 꼬리를 치켜들고 숲속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말들이 다 사라지자 이반왕자는 울고 또 울다가 돌 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해가 숲 뒤로 지기 시작하자 암사자가 달려와 이반왕자를 깨웠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이반왕자님 말들이 모두 집에 모여있어요. 이반왕자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바야가는 전보다 더욱 호되게 말들을 꾸짖고 있었어요. 이놈들아 이번엔 왜 또 집으로 돌아온 게야 그러자 말들이 대답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세상에 온갖 들짐승들이 다 뛰쳐나와 갈기갈기 찢으려고 달려두는데 어떡해요. 그럼 내일은 푸른 바다로 도망쳐라. 그날 밤도 이반왕자는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바야가가 와서 말했어요. 이반왕자 내 말을 한 말이라도 잃어버리면 자네 두개골이 저 말뚝이에 박힌다는 걸 잊지 말게. 이반이 말을 몰고 들판에 나가자 말들은 꼬리를 지켜들고 도망쳐 푸른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말들이 모조리 사라지자 이반왕자는 돌 위에 앉아 울고 또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해가 숲 뒤로 넘어가자 벌이 날아와서 이반왕자를 깨웠습니다. 이반왕자님 어서 일어나세요. 말들이 다시 모여 있어요. 집에 돌아가면 바바야가가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말구요 뒤에 숨으세요. 그곳의 말똥 위에서 뒹굴고 있는 지저분한 망아지 한 마리가 있을 겁니다. 그 망아지를 훔쳐서 한밤중에 도망치세요. 이반왕자는 바바야가의 집으로 가서 마구간 여물통 뒤에 숨었습니다. 바바야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들을 꾸짖고 있었어요. 이놈의 말들아 이번엔 또 왜 돌아온 게야? 돌아오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어요. 세상에 벌이란 벌은 다 몰려와서 옆구리에 피가 나도록 쏘아댔단 말이에요. 바바야가가 잠이 들자 이반왕자는 지저분한 망아지를 훔쳐 안짱을 얹고 불의 강을 향해 전속력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강에 다다른 이반왕자는 코시체의 손수건을 꺼내 오른쪽으로 세 번 흔들었어요. 그러자 높고 멋진 다리가 불의 강 위에 걸렸습니다. 재빨리 다리를 건넌 이반왕자는 손수건을 왼쪽으로 두 번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강 위에 가늘한 다리가 걸렸어요.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바바야가는 망아지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바바야가는 쇠 절구통에 올라타서 절구공이로는 부지런히 휘졌고 빗자루로는 흔적을 쓸어 없애며 입안을 뒤쫓아 갔습니다. 불의 강에 다다른 바바야가는 가느다랗게 걸린 다리를 보고 생각했어요. 음 이 정도면 건널만 하겠군. 바바야가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이르자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 내렸어요. 불의 강으로 떨어진 바바야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푸른 초원에 다다른 이반왕자가 망아지에게 풀을 먹이자 망아지는 놀라운 줌마로 변했습니다. 이반왕자는 줌마를 타고 마리아 모레보나 에게 갔어요. 마리아 모레보나 는 맨발로 달려나와 이반의 목을 끌어안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이러저러 해서 살아났지요. 자 나와 함께 떠납시다. 두려워요 이반왕자님 코시체 이에게 붙잡히면 다시 온몸이 찢겨 죽을 거예요. 아니요. 이번만은 나에게도 새처럼 하늘을 나는 놀라운 줌마가 있다오. 이반왕자가 마리아 모레보나는 말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한편 코시체 이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 말이 비틀거렸어요. 이놈의 말이 도대체 또 왜 비틀대는 게야? 무슨 안 좋은 낌새라도 맡았느냐? 말이 대답했습니다. 이반왕자가 또 마리아 모레보나를 데려갔어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그건 신만이 아시죠. 이반왕자에게는 이제 저보다도 뛰어난 줌마가 있으니까요. 안 돼. 참을 수 없어. 쫓아가서 잡고 말겠어. 얼마 후 불사신 코시체 이반왕자에게는 이반왕자를 따라잡았고 땅으로 뛰어내려 날카로운 칼로 이반의 목을 배려했습니다. 그 순간 이반왕자의 줌마가 온 힘을 다해 코시체의의 머리를 발굽으로 걷어차 쓰러뜨렸어요. 이반왕자는 철퇴를 꺼내 코시체의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장작더미를 쌓아 불을 피우고 불사신 코시체의의 시체를 태워 재로 만든 다음 그 재를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마리아 모레보나는 코시체의의 말을 타고 이반은 자신의 말을 탔습니다. 두 사람은 갈까마귀와 독수리와 매를 차례로 찾아갔어요. 가는 곳마다 누이와 매부들은 기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반왕자 당신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당신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군요. 온 세상을 다 뒤져서 마리아 모레보나 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반왕자와 마리아 모레보나는 즐겁게 잔치를 벌인 후 자신들의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벼슬에 오르지 못한 전영달 전영달은 젊어서부터 글을 잘 쓰기로 유명했지만 과거를 보지 못해 벼슬이 없었습니다. 전영달은 여기저기를 떠돌며 경치 구경하기를 즐겼는데 하루는 술을 마시고 연못가에 있는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밝은 밤 푸른 연립은 물 위에 고요히 떠있었지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신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방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밀고 들어오는 기척이 났어요. 전영달이 잠결에 눈을 떠보니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 서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영달은 저도 모르게 스르르 다시 눈이 감겼지요. 미인은 전영달이 잠든 모습을 보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잠이 든 전영달은 꿈을 꾸었는데 아까 본 미인을 보았지요. 무정한 사람이요. 왜 저를 슬프게 하십니까. 그대를 만나 반가운 마음을 나누려 하였건만 술에 취해 저를 살피지 않으시는군요. 허나 그대를 위해 연잎에 글을 쓰고 먹 하나를 두고 왔습니다. 부디 저를 위하여 그 먹을 몸에 지녀주세요. 먹을 잘 간직하면 훗날 과거에 올라 높은 벼슬을 할 것입니다. 만일 제 마음을 몰라주고 먹을 잃어버리신다면 불길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전영달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정말로 문 밖에 연잎 하나와 먹이 놓여 있었어요. 연잎 위에는 이런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먼데서 온 손님이 취중에 잠이 들어 불러도 듣지 아니하니 연꽃이 달에 흔들려 물결에 춤추는구나 오늘 밤 뛰어난 재능을 응당 하늘이 아끼니 머물러 광산일 편운을 주노라 원래 연잎은 먹물이 잘 스미지 않아 글씨를 쓰기 어려운데 적힌 글씨는 획과 점이 또렷했습니다. 그 옆에 놓인 먹을 들어보니 광산 편운 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전영달은 신기해하며 먹을 고이 싸서 비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전영달은 과거에 합격해 벼슬길에 올랐어요. 그는 지방으로 내려가 기생 하나를 곁에 두었는데 기생은 전영달이 취할 때를 기다렸다가 주머니를 뒤져 전영달은 비단에 쌓인 먹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영달의 꿈에 오래전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몹시 화가 나서 말했어요. 내가 그대를 사랑한 일을 잊으셨소. 먹을 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했거늘 어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전영달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얼른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니 먹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전영달은 기생을 의심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없어진 것이 있다. 나를 놀리지 말고 당장 내놓아라. 기생은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흥 본 적 없어. 괜히 자다 일어나 입고 잰 사람을 잡는담. 영달이 먹을 돌려달라고 애원하자 기생은 자기 주머니를 헤쳐 먹을 싼 비단을 내놓았습니다. 먹을 싸던 비단은 꽁꽁 묶인 그대로였지만 활짝 풀어봐도 먹은 없었어요. 전영달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신령스러운 여인이 준 물건을 잘못 간수하였으니 노여움을 사겠구나. 전영달은 정말로 그 후에 높은 벼슬에는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귀신 항아리 명종이 왕위에 오른 해 을사사화로 나라는 큰 난리를 겪었습니다. 이때 길에는 활을 입고 죽어버려진 송상도 많았지요. 여염집 안악들은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을 피하고 남정네들이 집을 비우면 무서워 했지요. 당시 첨지 이의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 무슨 소리지? 젓갈을 둔 창고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한밤중에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니 누군가 항아리 속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살금살금 창고로 가보았지요. 문 너머에 보니 온몸이 희고 꼬리와 허리는 짧고 조둥이가 두어짜나 되는 것이 갈피를 못잡고 자꾸만 빙빙 돌며 울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과 종들은 무서워서 아무도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에 이유가 나섰습니다. 원통하게 죽은 귀신이 한을 품고 요괴를 만든 것이다. 내가 처치할 테니 다들 비켜라. 이유는 용감한 무사답게 화를 가져와 주둥이 쪽을 향해 쏘았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요괴 주둥이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흰 개가 몸을 빼서 서둘러 달아나는 것이 아닌가요? 보아하니 두어짜되는 흰 항아리에 젓갈을 담가두었는데 마을의 개가 냄새를 맡고 창고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둥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흰 항아리 였는데 흰 개가 머리를 항아리에 박고 허겁지겁 먹다가 두 귀가 걸려 빼지 못해 갈팡질팡 한 것입니다. 달아나는 개를 보고 온 집안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시나무가 떠는 이유 오랜 옛날 대서양 연안의 넓은 만에 훌륭한 인디언 전사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위대한 글루스카 신의 친구이자 동료였으며 글루스카 신을 위해 수많은 일을 행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쨌건 그는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적들 사이로 바람처럼 숨어들어 그들의 계획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누이 동생과 함께 바닷가 천막에서 살았는데 누이 동생은 오빠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업적을 세운 용맹한 전사였기 때문에 많은 처녀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은 자기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처녀들이 그의 모습을 보려고 했었지만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은 여인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꾀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매일 저녁 해가 질 무렵 누이 동생은 마을의 처녀 중 한 명과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누이 동생은 늘 오빠를 볼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이 썰매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누이 동생은 처녀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제 오빠가 보이세요? 네, 보여요. 처녀들은 모두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누이 동생은 또 이렇게 물었지요. 그러면 오빠가 무엇으로 썰매를 끌고 있지요? 사슴의 가죽이요? 막대기요? 커다란 밧줄이요? 처녀들은 모두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누이 동생은 처녀들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거짓말임을 금세 알아차렸지요. 모두들 제멋대로 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많은 처녀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려다 거짓말을 하고 실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은 진실하지 않은 여인과는 결코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세 딸을 둔 추장에 살고 있었어요. 아내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추장은 홀로 딸들을 키웠습니다. 막내딸은 두 언니보다 훨씬 어렸는데 매우 아름답고 상냥해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두 언니는 막내를 질투하여 못되게 굴었어요. 언니들은 막내가 못생겨 보이도록 누더기만 입혔습니다. 찰랑찰랑한 검고 긴 머리카락도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 뜨거운 수치로 막내의 얼굴에 흉터를 내어 추한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막내가 스스로 자기 얼굴에 흉한 화상을 입혔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참을성에 강한 막내딸은 그래도 착한 마음씨를 잃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여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추장의 두 딸도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해가 지자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에 누이 동생을 찾아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기다렸습니다. 오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이 일을 마치고 썰매를 끌며 돌아왔습니다. 누이 동생은 어느 때처럼 두 처녀에게 물었지요. 오빠가 보이세요? 네, 보여요. 두 자매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이 동생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오빠가 어깨의 맹끈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가죽이요. 두 자매는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이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천막 안에 들어간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은 외투와 가족신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두 자매의 눈에도 외투와 가족신이 보였어요. 하지만 더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은 두 자매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둘은 잔뜩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초장의 막내딸이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막내딸은 자작나무 껍질을 벗겨 찢어진 옷을 입 깊고 보잘것없는 장신구를 걸쳤습니다. 언니들은 막내를 비웃으며 바보라고 놀려댔지요. 막내딸이 밖으로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헤어진 옷과 대인 얼굴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묵묵히 제 갈 길을 걸을 뿐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의 노이동생은 어린 소녀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땅거미가 내리자 소녀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곧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이 썰매를 끌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이동생은 소녀에게 물었어요. 우리 오빠가 보이세요? 그러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소녀가 진실을 말하자 누이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 누이동생은 다시 한 번 물었어요. 이젠 보이세요? 네. 지금은 보여요. 아주 잘생긴 분이에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썰매를 끌고 있죠? 무지개로 끌고 있어요. 노이동생은 더욱 놀라서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의 활시위는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님의 활시위는 은하수로 만들었어요. 소녀가 진실을 말하자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은 소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이동생도 소녀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우리 오빠의 모습을 보았군요? 노이동생은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얼굴과 목에 있던 상처가 모두 사라지고 검고 빛나는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습니다. 노이동생은 소녀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화려한 장신고로 치장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천막 안에 신부의 자리로 안내했어요. 곧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도 들어와 소녀 곁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 소녀는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지요. 소녀의 두 언니는 막내가 결혼한 것을 보고 심통이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두 언니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알게 된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은 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신비한 능력으로 두 사람을 사시나무로 만들었어요. 둘의 다리는 뿌리가 되어 땅속 깊이 박혔습니다. 사시나무는 오래전에 동생에게 못되게 굴었던 일과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에 엄청난 능력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나무 이파리는 바람이 아무리 잔잔하게 불어도 겁에 질려 오들오들 떨게 된 거랍니다. 오늘의 동안 달의 신부가 된 소녀 옛날 옛적 어느 큰 마을에 두 소녀가 살았습니다. 두 소녀는 사촌이었어요. 달이 뜬 저녁이면 두 소녀는 바닷가에 나가 즐겁게 놀았습니다. 소녀들은 달을 가리켜 자기 남편이라고 하면서 달 속의 남자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둘은 통나무를 파내어 동물 가죽을 덮은 비다르카라는 귀달한 배를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두 소녀는 한시라도 달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밤새 이리저리 자세를 바꾸었지요. 아침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은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 소녀는 늘 똑같이 대답했어요. 달님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소녀들이 달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들도 달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소녀는 부족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놀았습니다. 밤이 되자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두 소녀는 그 자리에 남아있었어요. 달이 멀리 멀리 사라지자 한 소녀가 볼멘 소리로 말했습니다. 달님은 왜 저렇게 빨리 사라져버릴까? 나도 가서 달님이랑 놀고 달빛도 마음껏 보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아직 자정이 되지 않았지만 달은 이미 구름 사이로 숨어버리고 없었습니다. 소녀들은 신나게 노느라 머리며 옷이 온통 헝클어져 있었지만 달을 보느라 그런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녀들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소녀들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매일 밤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소. 당신들을 쭉 지켜보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렇게 찾아온 것이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아주 힘들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데려가지 못하오. 나는 참을성이 더 강한 사람을 데려갈 것이오. 소녀들은 서로 자신을 데려가달라고 간절히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둘 다 데려가겠소. 하지만 두 눈을 꼭 감고 있어야 하오. 절대로 눈을 떠서는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남자는 두 소녀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두 소녀는 몸이 붕 떠올라 허공을 나는 것을 느꼈어요. 한참을 날았을 때 한 소녀가 그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몸이 조금씩 아래를 향했습니다. 소녀는 남자의 손에 머리카락을 남겨놓은 채 비다르카 옆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참을성만은 다른 소녀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소녀는 어느새 편안한 집 안에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달림의 집이었습니다. 소녀는 달림과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달림은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낮에는 보통 잠을 잤습니다. 달림은 저녁에 집을 나가 아침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대낮에 나가서 한밤중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자 신부는 어리둥절 했습니다. 하지만 달림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내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어린 신부는 차츰 화가 났습니다. 신부는 꾹꾹 참다가 어느 날 큰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매일 낮 매일 저녁 매일 밤 나가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 번도 말해주지 않는군요. 도대체 나만 집에 남겨두고 누구를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요. 여기엔 나와 같은 사람들은 없소. 나는 아주 중요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늘 함께 있을 수가 없소. 남편의 말을 듣자 아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일이 그렇게 힘들다면 이따금 나를 데려가면 안 되나요? 내가 하는 일은 당신에게 너무 힘들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리로 데리고 온 건 당신이 저 아래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조금도 쉴 수 없었기 때문이오. 당신과 당신의 사촌이 끊임없이 나를 쳐다보며 졸라대지 않았소.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와 함께 있게 되었으니. 그런 어리석은 소리는 하지 말아요. 당신은 나를 도울 수 없소. 집에 있으면서 내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줘요. 좋아요. 그럼 내가 하루종일 집에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말아요. 어린 신부는 이렇게 말하고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다면 가끔씩 나 혼자 밖으로 나가도 되겠죠? 물론이요. 어디든 마음대로 가도록 해요. 하지만 저쪽에 보이는 두 집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요. 저 두 집에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는데 절대로 그곳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돼요. 달림은 이렇게 경고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달림은 보통 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신부는 산책을 나섰어요. 하지만 한참을 걸어 이리저리 가보았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신부는 신부는 몇 개의 짧은 오솔길로도 가보았습니다. 오솔길마다 한 남자가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누워 있었어요. 달림의 신부는 재미삼아 남자들을 발로 걷어차며 귀찮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자들은 고개를 들고 신부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나는 일하느라 바쁘단 말이요? 남자들의 얼굴에 환한 빛이 가득한 하나뿐인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신부는 지칠 때까지 남자들을 계속 걷어차다가 집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달림의 신부는 금지된 두 채의 집을 보았어요. 신부는 집안이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집을 들여다보자 한쪽 구석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신부는 지칠 때까지 남자들을 계속 걷어차다가 집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달림의 신부는 금지된 두 채의 집을 보았어요. 신부는 집안이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집을 들여다보자 한쪽 구석에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신부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막을 걷자 반달과 4분의 1 크기의 달 그리고 아주 작은 달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집의 장막 아래에는 보름달과 보름달보다 조금 작은 달 그리고 반달보다 조금 큰 달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달들을 보자 신부는 어떤 느낌일지 만져보고 싶어졌습니다. 신부는 보름달보다 조금 작은 달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을 집어서 얼굴 한쪽에 갖다 댔지요. 그런데 달은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있는 힘껏 달을 잡아당겨 보았지만 달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신부는 남편이 돌아올까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 얼굴 한쪽을 가렸어요. 남편이 돌아오자 신부는 몸이 아프다며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남편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 집으로 다시 돌아온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달 하나가 사라졌는데 혹시 아는 게 없소? 그러자 아내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전 그냥 재미로 얼굴에 대보았는데 이젠 달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의 모습을 보더니 배꼽을 잡고 웃어댔습니다. 그라고는 천천히 아내의 얼굴에서 달을 떼어주었지요. 달림의 신부는 남편이 화를 내기는 커녕 오히려 웃는 것을 보고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흩어진 외눈박이 남자들을 걷어찬 일을 이야기하자 달림은 아내를 꼬지지며 말했습니다. 그건 별들이오. 당신이 당신 스스로 달을 붙였으니 이제부터는 이 달을 입고 날 도와주시오. 나는 보름달을 내리고 한 바퀴 돌 테니 내 일이 끝나면 당신이 한 달을 시작하고 끝내도록 하시오. 그동안 나는 쉬겠소. 드디어 남편을 도와 할 일이 생기자 아내는 몹시 기뻤습니다. 이때부터 둘은 고된 일을 서로 나누어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옥수수가 준 행복 옛날 옛적 어느 커다란 호수가에 힘센 전사가 살았습니다. 전사의 부족은 다른 부족에게 쫓겨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사는 홀로 남아 호수에 떠있는 섬들을 둘러보고 저기 다가오면 부족 사람들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두 아들만 있었습니다. 잔인한 적에게 아내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전사는 호수가를 순찰할 때면 늘 두 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힘이 센데다 훌륭한 주술사여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지요. 호수의 섬들에는 마니토 정령들이 나타나곤 했지만 그는 조금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아들과 함께 카누의 노를 저어 호수를 오가며 적의 낌새를 살피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외진 곳에 카누를 대고 여행자들의 눈을 피해 숲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전사인 그에게도 힘겨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과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냥과 낚시를 하는데 무척 애를 먹었지요. 그래서 두 아들은 배고픈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른 새벽 전사는 아침거리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어린 두 아들은 아직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는 한참 동안 숲속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도련 눈앞에 널뛰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벌판에는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풀 한 포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벌판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벌판 한 가운데 다다르자 붉은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쓴 작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사를 본 남자는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로 가고 계시오? 이 벌판을 가로질러 반대편 숲으로 가는 중이오.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골고 있는 터라 사냥감을 찾으러 가오. 그러자 작은 남자가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힘이 센가요? 나는 보통 사람들 만큼은 힘이 세지만 그 이상은 아니요. 작은 남자는 전사의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붉은 깃털이오. 나와 한번 겨뤄보지 않겠소? 당신이 날 쓰러뜨리면 내가 당신을 던졌소 라고 말하시오. 나에게 이기면 당신은 물고기나 짐승 고기가 아닌 다른 양식을 얻게 될 것이오. 두 두 남자는 파이프 담배를 잠시 나누어 피고서 곧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붉은 깃털은 보기보다 무척 힘이 세서 전사는 차츰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마침내 붉은 깃털을 바닥에 넘어뜨릴 수 있었어요. 전사는 남자가 시킨 대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당신을 던졌소. 그러자 작은 남자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사는 그가 넘어진 자리를 살펴보았지만 붉은 수염이 달린 휘어진 물체 하나가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 감싸고 있는 껍질을 벗기시오. 그리고 여러 부분으로 쪼개서 벌판 여기저기에 던지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뿌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몸통은 숲 근처에 던지시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벌판으로 오시오. 전사는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한 뒤 두 아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는 길에 토끼 한 마리를 잡아 아침으로 나누어 먹었어요. 하지만 아들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혼자서 벌판에 가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물체의 조각들을 뿌려놓은 자리에는 조그만 새싹들이 돋아 있었어요. 몸통을 던졌던 숲 근처에도 작은 호박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숲으로 돌아온 그는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름 내내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가을이 되어 다시 벌판에 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벌판은 알이 가득 찬 인디언 옥수수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숲 근처에는 커다란 호박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황금빛이 도는 노란 옥수수 위쪽에는 붉은 수염이 자라 있었고요. 그는 옥수수와 호박을 몇 개 따서 아들들이 있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옥수수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바로 붉은 깃털의 목소리 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겼소. 젖더라도 살아갈 순 있었겠지만 예전처럼 자고 배고픔에 시달렸을 것이오. 앞으로는 절대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오. 사냥이나 물고기 잡기가 어려우면 나를 돌에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으시오.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는다면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오. 이렇게 해서 인디언들은 옥수수를 재배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결코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사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들에게 돌아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갈아 빵을 만들고 호박도 요리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 후로 옥수수는 늘 풍년을 이루었고 인디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양식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하이에나의 등 까마득히 먼 옛날 하느님께서 인간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때 아프리카 땅을 만드시면서 가장 먼저 바오바부 나무를 만드셨대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오래 살도록 하셨으며 나무의 줄기도 튼튼하게 만들어 보시기에 아주 좋았지요. 하지만 바오바부 나무는 자신의 모습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에 기왕 만들어주시려면 날씬한 줄기에 예쁜 꽃도 피우게 하시지. 난 너무 뚱뚱하고 크기만 해. 하느님께서는 바오바나무가 고시렁거리며 불만을 품자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괘씸한 것 같으니 내가 아주 우람하게 정성껏 만들었구만. 하시면서 뿌리채 뽑아 거꾸로 던져버리셨습니다. 바오바나무는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그때부터 뿌리가 하늘을 향해 거꾸로 자라는 것 같은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더욱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어느 무더운 날 토끼가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더워 잠시 쉬려고 하는데 바오바나무를 보게 되었지요. 안녕하세요. 바오바나무님 잠시 쉬었다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편히 쉬다가 천천히 가렴. 토끼는 바오바나무에 기대어 앉아서 땀을 닦았습니다. 이야 나무가 크니 그늘도 커서 시원하고 좋아요. 바오바나무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하 내 그늘이 너를 편안하게 만들었구나. 그렇다면 더욱 기분 좋게 해주마. 바오바나무는 잘 익은 열매 하나를 토끼 발 아래 툭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맛 좋은 열매는 처음 먹어봐요. 정말 최고예요. 그래 내게 더 멋진 걸 보여주마. 바오바나무는 으스대며 토끼가 들어올 수 있도록 줄기 밑동 사이를 벌렸습니다. 토끼야 이 속으로 들어오렴. 안쪽으로 들어간 토끼의 눈은 더욱 동그랗고 빨개 섰지요. 우와 바오바나무님 이게 다 뭐예요?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바오바나무 밑동 속에는 커다란 방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온갖 귀한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토끼야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보아라. 네 시원한 그늘에서 쉬게 해주시고 맛 좋은 열매도 주셨는데 보물까지 주시다니 저는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니 갖고 싶은 만큼 가져가렴. 그렇다면 오늘 가져간 것들은 제가 사는 친구들과 나누어 가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토끼는 숲속의 친구들에게 보물을 나눠준 것은 물론 마음씨 좋은 바오바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래 의리의리하게 크기만한 나무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었구나. 보물이 감춰져 있는 나무라니 근사한걸. 동물들은 도란도란 모여앉아 바오바나무 이야기에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이에나는 토끼를 비웃었지요. 바보 토끼록은 갖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고 했는데 고작 저만큼만 들고 오다니. 하이에나는 숲속에서 심술 붓고 욕심많기로 유명했거든요. 안되겠다. 당장 가서 그 보물들을 몽땅 가져와야겠어. 어차피 바오바나무에게는 보물이 아무 쓸모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보물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을까? 하이에나는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치며 빙글에 웃었지요. 보물에 탐이 난 하이에나는 토끼가 말한 그 바오바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토끼와 똑같이 행동했지요. 우와 이 나무 그늘은 정말 최고인걸. 또다시 기분이 좋아진 바오바나무는 잘 익은 열매를 하이에나 발 아래 떨어뜨려 주었지요. 우와 정말 꿀맛이에요. 이렇게 달콤한 열매는 처음 먹어봐요. 바오바나무는 토끼에게 한 것처럼 하이에나에게도 줄기 윗동 사이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하이에나는 심장이 멎을 만큼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는 그 많은 보물을 모두 자기가 가져갈 방법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오바나무는 좋은 구경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답으로 저도 제가 사는 집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힘드실 테니 제 등에 업히세요. 제가 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큰 나를 얻겠다고 이 녀석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하지만 일단 업혀보자. 바오바나무는 하이에나의 등에 냉큼 올라탔습니다. 하이에나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기는 했지만 보물들이 다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에 꾹 참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걸어갔어요. 마을을 지나고 호수를 지나고 저 멀리 집이 보이자 하이에나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걸었습니다. 바오밤님 어서 내리세요. 드디어 제 집에 왔습니다. 겨우겨우 하이에나의 집에 도착했지만 바오밤나무는 등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별로 구경할 것도 없군. 이제 피곤하구나. 나를 다시 내가 사는 초원으로 데려다다오. 빨리 네? 네? 벌써요? 그럼 보물만이라도 제 집에 놓고 가시면 어떨까요? 너무 무거워서요. 네? 하지만 바오브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하이에나는 낑낑대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답니다. 호수를 지나고 마을을 지나고 하이에나는 비오듯 들으는 땀을 닦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바오밤님 드디어 원래 계시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등에 엎혀 세상 구경을 하셨으니 제게 보물을 좀 나눠주세요. 네? 하이에나 내 이놈 내가 네 속에 모를 줄 아느냐? 너희 집에 데려간 것은 내 보물이 탐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바오밤님을 업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게요? 아주 조금만 가져갈게요. 네 이놈 너처럼 욕심하는 녀석은 벌을 받아야 해. 하고는 하이에나를 뻥차서 뒷다리를 짧게 만들어버렸어요.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짧아진 하이에나는 그때부터 등을 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 들려드린 포인세티아의 이야기는 포인세티아의 전설을 각색한 것입니다. 포인세티아는 전설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꽃말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뜻이지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포인세티아를 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파랗고 빨간 잎이 별 모양으로 어우러져 크리스마스와 참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마스의 트리를 장식할 때도 많이 쓰인답니다. 이 이야기는 멕시코의 옛날 이야기였어요. 이야기를 읽고 나자 크리스마스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